사랑한다고 밤에 무릎 닦아 네, 네, 네 You're my, you're my, you're my You're my, you're my, you're my You're my, you're my, you're my, you're my 바랏스니까 집에서 왔어 저 프로그램은 약간 망고 사주라 저 프로그램에 있으면 다현이 이러다가 진짜 여기 살 것 같은데? 나는 사고 싶어 여기, 여기 아니, 나 8,000원 밖에 없던 말이야 아, 진짜 못다는데 이거 처음에만 팍 세게 풀면은 내가 터질 것 같은데 내가 터질 것 같아서 방금 아, 안 됐는데요 불어줄게 됐건 어때? 난 된다 왜 안 됐지?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눌렸어? 이렇게 마사지 해야 되지 나 포기 나 포기 아, 포기했다고 아니, 안 해 조금만 더 부어줘요 오, 오하니 퍼지는 거 아니야? 우와, 왜 이렇게 커? 욕심이 과하다 아니, 안 돼 아니, 안 해 저기요! 아니에요! 여기예요! 다 여기로 맞춰요! 저 여기로 했어요. 시작! 짠! 야 왜 이렇게 커? 어떻게 딱 저기로 들어! 이렇게 해야 돼x2 어 이건 운인 것 같아! 그런 게 없어! 이거 24세에서 시작! 갑니다. 따라따라다다! 도전! 2살이! 1살이 콘서트! 2살이 콘서트! 2살이 콘서트! 거의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돌아온 거 아니야? 2살이 콘서트! 3살이 콘서트! 3살이 콘서트! 오! 카라! 카라! 안 되겠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 근데 매점에 컵라면 이런 거 없자. 다현이가 임대하기 전에 빨리 사야겠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나는 임대, 저거 진짜? 저 혼자 먹고 싶어. 멋있어.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여기 처음이야? 뭐겠어. 대박이다. 얼마 있어, 지금? 나 지금 2만 원 정도야? 어때요, 맛이? 음, 새콤해요. 과자 샀다. 봐봐. 와우. 꿀 눈물 7,000원? 어떻게 안 봐. 거기 써있잖아요. 맞아, 맞아. 안 사요. 이거 뭐야? 못 본다. 아, 해봐도 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가 이거 뽑아도 돼요? 제가 이거 애기 때 많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현 씨? 네? 생수 번지고 사 먹어야 돼요? 번지고 사 먹어야 돼요? 복분도 한 입만. 여기다가 봐볼게요. 콩짜 남았어, 콩짜. 야, 더 골라, 더 골라, 더 골라. 여러분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치? 혼자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 그쵸? 주인분한테 조금 이렇게 잘하면 이거 안 나눠주고 다쳐서 보여줘. 많이 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잖아. 저 잘 먹어요. 맛있다. 이거 먹어봐. 네. 이거 진짜 옛날에. 소희, 나도 먹어도 돼? 이거 하나 줄래? 네. 나 그냥 먹고 있는데. 아, 그래? 짠하니 뭐 사서. 짠하니. 짠하니. 이것도 먹고 싶은 사람. 이거 완전 힘들어? 응. 그러니까. 긁고 종 주면 돼요? 그렇죠. 네. 물 깠다. 하나, 둘, 셋. 승. 승. 아, 이거 한 번에. 아, 저 쯔이 나가고 있다. 우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쯔만 할게요. 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탐구 5만 원입니다. 와우! 잠깐만요. 말이 다 나아. 아... 아... 얼마나 기쁘어. 어, 진작 승물이 제일. 아, 아, 안 짜. 5만 원 있으면 라면 먹는다. 5만 원. 나 이런 거 느리고는. 1, 2, 3 왜 나눠? 나눠져 있잖아 봐봐요 둘이 다 하나잖아요 이어져 있잖아요 시영이 승 너 지혜란을 싫어 이거 맞길래 알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나를 무섭구나 아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거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 하나, 둘, 셋 초록, 검정, 빨강 아! 봤어! 아! 봤어! 아! 봤어! 아! 봤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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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는데! 눈물 옆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해 왜요? 아 무서워 됐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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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이야, 여기 와! 내가 결승이야 보다니! 잠깐만! 2등은 아무것도 안 줄까? 1등만 줘요? 아까 보니까 채영이 잘하더라 그래요? 해로인데, 해로? 하나, 둘, 둘, 셋! 와! 채영아! 이거 너무 귀여워! 채영아! 채영아, 맛있는 거 사줘! 반통사! 반통사! 대박이다! 와, 채영이 5만원! 채영아, 나 이거 먹고 싶어! 채영아! 채영아,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같이 가세요! 아니, 다연 언니는 자기 돈으로 안 한다고! 우리 모두 같이 가세요! 이거 어쩌면, 이거 또 엄청 조금 주실 거죠? 나 빚 판다! 빚 쓰고 싶은 사람 나한테 1,000원씩 줘! 너무해가지고, 이번에는 많이 주세요! 찾아갈게요! 감사합니다! 물 주고 사겠습니다! 내가 달라야 돼! 아! 고마워, 산다! 초콜릿이 궁금해! 알찬 1,000원이였군! Q. 알찬 1,000원이였군! Q. 알찬 1,000원이였군? Q. 알찬 1,000원이였군? 네, 그거, 어른 몇 개 할까? Q. 다음은 웃으러 왔어요! Q. 웃으러 왔어요! 저희 돈이에요! 미치기! 저희도! Q. 패널에 학생증감은? Q. 다음 게임이였군? 채영아! 아! 로키! 네, 이거... 롱이! 롱이! 롱이 아니라고요? 병원은 배우 이름이니까 그냥 배우 이름이에요? 어! 배우 이름 모르는데? 아, 모르겠어요 생긴 안 나, 생긴... 채영! 하연! 왜? 소우지니! 하연! 레오나르도티팟 Radiance 프리스방 왔는데... 채영! 크림스 햄 햄스미스 햄스 햄스미스 뭐였더라? 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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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스 햄스미스 채영! 햄스미스 크리스 햄스워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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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스미스 외국 배우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 채영! 키아노 리브스 크리스틴 스튜어트 슬로이 모레츠 아 채영아 아 채영아 아 잠깐만 TV 보는 기분이야 채영아 Berwo 이게 그거잖아 세븐틴 어게 레오나르도 니가 넌 누구였지? 리콜라스 리콜라스 방금 같이 말했어요 모모 리콜라스 홀드 나연 리콜라스 홀트 와우 땡큐 진짜 진짜 최연! 최연! 레오나로도 디커플이요! 다현! 다현 먼저 했어요. 루이 스미스! 감사해요! 지니! 안 돼! 최연! 프레드 피트! 최연! 최연이 1등인가? 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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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 갈게요. 최연! 저 색종이 진짜 오랜만에 보네. 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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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듯! 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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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 최연!! 최연! 최연! 끝났어! 최연! 내가 5,000원을 지급해. 돈이 많네. 만 원이야 이제. 한 번 뭔가 이겼나 봐. 나 이걸로 그냥 맛있는 거 먹을래. 한 명씩 하는 거 있나요? 저도요. 근데 이거 다 개수가 똑같나요? 네, 개수는 사실 똑같습니다. 저 돈이 없는데... 너 돈이 없어? 어디야? 5,000원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5,000원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근데 우린 웃긴 게 다들 참가 안 할 것처럼 말하고... 다 참가했어. 다 참가했어. 나 하나도 안 되는데? 어? 저 안 할게요. 어려운가 봐. 어떻게 그렇게 돼? 우와! 그러니까 팀이 하겠다고 했겠지. 아, 나 어떻게 알아? 몰라, 나 처음 해보는데? 연습! 많았다, 많았다. 연습! 연습을 5,000원 더 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야, 나 잘한다! 잘한다! 아, 저희 팀 벌겠는데? 도전! 도전! 네, 개. 그래도 야 잘하고 있잖아. 나한테 웃기지 못해. 내 오장아. 나 오케. 나 오케. 나 오케. 마이너스야. 이길 수도 있어. 이기면... 아, 당연히 잘해. 도전! 승희 진짜 많이 했다. 어, 그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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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손이 커서! 가루 품. 아, 나 긴장돼. 나 진짜 하나 넘어. 도전! 우삼. 놈. 디디. 워어! 버티. 정신. 우사. 두 방법. 정신. таire. 참가하지 마. 알콜. 유니꺼. 참가한 거요. 지우가 약간 기대되는 유망주입니다. 지워볼까? 이렇게 했는데? 채영이 여기로 지는 표정도 채영야 너 마이너스 힘줄게 가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채영아 채영아 한 번만 채영아 너무 대단하다 채영아 너무 대단하다 채영아 나아야 했어요? 응 채영아 잘할 것 같아 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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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 열두, 열셔, 열셔, 열셔 아아! 저 몇 개였어? 저 연락이 하네! 아아! 주희야! 감사합니다! 인데 하이너스야! 야 너 대박이다! 너 인데! 이건 무슨 일이야? 다 똑같은 과자죠 서로? 다 똑같은 과자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 5개가 들어가 있어요? 먹으면 돼! 아 그거 제 거에요! 제 매장에 있었던 거에요! 제가 산 거에요! 2개 남아있는데? 너무 부스러기다! 그니까 이거 너무 같은 색인데요 다? 다 5개나 들어있다고요? 아 이거 뭐였죠? 아 너무 어려웠다! 매점 이용 안 하십니까? 어떻게 알았지? 하나 모르겠어! 하나가 진짜 모르겠네! 하나가 너무 센데 나는? 나도 하나가 세! 아! 음 맛있네! 아니 다 맞췄어?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이 검정색 쫌쫌이 있는 거? 그냥 맛있는데? 야 진짜 마지막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 아 이게 뭐지? 채영이 거 먹어봤대? 이거 뭐야? 내가 먹고 있어! 아 나 하나가 헷갈려! 나 두 개 봤을 때 없나 봐! 채영 씨 답을 누가 봤나요? 안 봤어요! 채영 씨 답을 누가 봤나요? 채영 씨 답을 많이 봤나요? 어? 그러니까 나 오늘 왜 그러냐? 다 무슨 날인가 봐! 이게 뭔지 알죠? 엄청 짜고! 네.. 정호 씨.. 깡이라는 거 같으셨는데.. 에이.. 깡 되지 않아요? 새우를 까먹었다! 샵에서 주는 동그란 과자 샵에서 주는 동그란 과자 이거! 이거 아닌 거.. 채영 씨 지율 5만 원씩.. 야 너 인수해라! 채영아 너 매점 살 수 있어! 소이즈 살 수 있네 채영이? 채영아 빨리 봐! 12,000원 인한 씨, 가현 씨, 나이안 씨 예! 3개에 맞힌 원증의 산업 많이 맞췄네 정호, 산업 채영이 진짜 보자고 이제 약간 5,000원 비키지의 반대가 있어 솔직히 칸 뭔지 알겠죠? 근데 깡이 보통은 그래 깡이 너무 많아 대표! 대표! 아까 5,000원 정호, 전부 일단 아, 게임은 뭐에요? 오! 오래돼요. 오래돼요. 오! 오래돼요.